헬로우, 아와이유 조자 스테이트 에스라타 포켓에 있는 클린토피아 드라이클리러스 오너 미스터 김입니다. 이 옷에 묻어있는 박테리아나 또한 여러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색임들이 묻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프레쉬하고 건강하게 세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느냐. 이것은 첫째 바이러스와 또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는 예방 그리고 소독을 통해서 박테리아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역할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저는 이와 같은 것으로 카스터마들이 주로 만지는 물꼬리 그리고 우리 카운터 다이 를 이와 같은 것으로 깨끗이 닦아주고 그 다음 탁자도 깨끗이 닦아주고 있어 여기에 여러가지 박테리아나 세균이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우리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전화기가 있죠. 이것도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래서 우리가 확 청결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소독제를 통해서 구석구석 좀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박테리아가 생길 수도 없고 세균들이 번식할 수 없도록 청결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너는 두가지 기술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솔벤트베이스 드라이클. 거기에 사용하는 솔벤트는 이와 같은 EF2000 회사에서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친환경 솔벤트로서 인체에 해롭지 않고 냄새가 없으며 인간한테 좋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솔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투어베스로 세탁하게 되는데 첫번째 세탁했던 이 솔벤트는 쿠킹된 물을 넣어서 여기서 뜨거운 스틱멸로 쿠킹해서 리사이클함으로써 깨끗한 솔벤트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세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나 발생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발생하지 않아도 이연에 방지하는 좋은 약들도 사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약품과 또한 이와 같은 안정제를 통해서 좋은 솔벤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러비스 드라이크림은 물로 세탁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이와 같은 EVOA라는 소독할 수 있고 살균성이 좋은 비누를 사용함으로써 곳에 묻어있는 음식물이나 땀이나 거기에 있는 우리가 알지보다는 박테리아나 알지보다는 인양 살균들을 이 EVOA를 통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살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주로 많이 있는 와이사스 그런데 우리가 뜨거운 온수탱크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로 약 125도 이상 되는 그런 뜨거운 온수로 세탁하게 되면서 옷에 묻어있는 땀이나 그 다음에 음식물이나 여러가지 박테리아를 다 우리가 살균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레스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옷을 1분정도 뜨거운 스팀으로 스팀으로 불어준 다음에 스팀 아이언으로 우리가 프레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뜨거운 열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미미한 세균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아마 다 박멸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옷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스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일러 탱크에서 물을 넣고 뜨거운 게스로 이걸 끓여서 100도 이상 되는 열을 감으로 인해서 이 물이 수증기로 변해져요. 그래서 이 수증기의 열로 프레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온도 상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도 다 우리가 박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소개할 것은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다든지 또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외출을 했을 때 입었던 옷은 가능하면 세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울 내내 덮었던 이불이 있죠. 이불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미한 그런 나쁜 그런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을 세탁하게 되면 깨끗한 이불로써 여러분들의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죠? 운동을 해서 입었던 옷들은 땀이나 또한 여러 가지 먼지를 위해서 그 옷을 그대로 놓아주실 때는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들은 저희 클립토피아플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살면서 향이 좋은 미너로써 또한 드라이클링이 진환경 드라이클링 모신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좋고 깨끗하고 프레시하고 건강한 옷을 여름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토피아 브라이클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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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